신한, 너네만 뇌혈관, 허혈서, 면책 감을 게 없는 거 아니야 우리 흥생도 면책 감을 게 아닌 없다고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항상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그리고 돈이 내고 살이 내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보호망 채널 환영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9월달에 따끈따끈한 흥생이죠 흥국생명에서 내열관 허혈성 진단비가 8월달에 이어서 정말 30%, 4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야 자, 9월달에는요 면책, 90일 면책기한이 있지만 역시 흥생이 없고요 그리고 1년 미만 시에 내열관 허혈성 진단 시에 50% 감액기한이 있지만 웬일이야 자, 감액기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내열 건강검진받아서 내열관이나 심장질환에 진단을 받아도 가입금의 100%, 몇%라고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면책, 감액기간 없이 100% 내열관 허혈성 진단비가 9월달부터 드디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보험료 또한 30%에서 40% 할인해 봤다 보니까 면책, 감액기 없다고 일단은 진단비가 비싸다는 편견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면책, 감액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또한 30%, 4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저 보험함한테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설계서부터 가입, 사후 보상관리까지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험함 오늘은 짧고 굵게 마칠 건데요 9월달 따끈따끈한 신상품 면책, 감액기 없이 거기다가 30%, 4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흥생 너가 정답이다 자, 이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면책, 감액기 없다고 비싸다는 편견은 버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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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